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연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디자인하실 때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기획서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쯤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듯이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디자인을 할 때, 특히 이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 그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 해치지 않으면서 이 톤앤매너를 유지하면서 가져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왠지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는지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고싱! 오늘도 예제 상세 페이지를 하나 창에 띄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현재 온라인에서 세일 중에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페이지를 디자인을 했고요. 이 페이지가 유튜브에 노출되는 것을 대표님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올리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 제작을 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이 화면은 페이지 키드들끼리 잘 연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의 이런 컬러들 있잖아요. 이 컬러를 보면서 메인 컬러를 잡아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컬러를 잘 잡아야지만 그 뒤에 배경 컬러를 뭘 깔지가 나오거든요. 계속 하얀색만 깔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재미도 없고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흥미 유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제작을 할 때부터 우리가 비슷한 톤의 컬러들을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땐 주로 제품 컬러에서 메인 컬러를 잡아주는 게 가장 컬러 잡기가 편하고 또 후에 톤앤매너 잡기도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제품의 컬러는 핑크색인데요. 이 핑크색이죠? 우리가 한번 이 핑크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진한 핑크를 갖고 왔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컬러에서 메인 컬러를 뽑습니다. 여기 옆쪽에 도구 툴에서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포이드 툴을 선택해 준 다음에 제품에서 컬러를 이런 식으로 뽑아줘요. 그러면 지금 컬러가 뽑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뽑았으면 여기 옆에 색상 코드 가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컬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코드를 알아두시면 좋고 굳이 몰라도 다시 지정해서 보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두신 다음에 기본적인 글자 컬러 같은 거 볼 때도 우리가 이 컬러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인 컬러는 잡아주시고 보면은 약간 엄청 진한 핑크는 아닌데 또 되게 연한 핑크도 아닌 중간에 굉장히 그런 시럽이 살짝 섞인 우유가 살짝 섞인 그런 핑크 컬러가 나왔는데 근데도 또 너무 밝지도 않아요. 약간 살짝 어두운 그런 핑크 톤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이 메인 컬러에서 잡은 다음에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게 너무 지금 어둡다, 좀 벌로다 싶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컬러 피커에서 조금 밝게 해줘도 되고 좀 더 어둡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을 하시면서 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정해 준 다음에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시크릿 퓨어 스네일 크림이라는 이 제품명, 그리고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81% 들어갔다는 부분, 이 부분에 포인트 컬러를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지정을 했던 컬러보다는 살짝 저는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해서 살짝 더 진하게 컬러를 만들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를 처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메인 컬러를 정한 다음에는 이 메인 컬러와 비슷한 톤의 컬러들을 계속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진한 핑크 원형 톤 안에 실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얀색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얀색이 들어가 있지 않고 보시면은 지금 이 핑크보다 좀 더 연한 핑크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컬러 픽커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원래 진한 것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간 연한 컬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컬러 잡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이런 말이었고요. 계속 지금 본론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컬러 정하는 어쨌든 이렇게 이 메인 컬러 정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컬러를 정한 다음에는요. 이제 이 컬러에서 가장 밝은 컬러와 가장 어두운 컬러를 적절하게 섞어서 배경 컬러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사진이 들어갔어요. 사진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사진끼리 계속 이어지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한 번 더 끊어주면서 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진한 메인 컬러를 사용해서 진한 메인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이 제품의 기능을 한 번 더 효과를 해주고 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이 밑에 컬러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은은하게 보시면은 하얀색이 아니에요. 되게 은은한 핑크톤을 갖고 있죠. 확인을 한 번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완전 하얀색이 아닌 살짝 핑크가 들어간 컬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 컬러를 정해줘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보면은 또 계속 이렇게 밝은 컬러만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컬러랑 그리고 이렇게 좀 진한 컬러랑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구성 한 번 볼게요. 그 다음 구성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배경이 깔려지고 어두운 컬러가 나왔어요. 이렇게 컬러를 하나 정해준 다음에 가장 밝은 컬러와 가장 어두운 컬러를 적절하게 섞어서 배경 컬러로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요. 레이어를 구성을 한 번 보면은 일단은 그냥 큰 박스 계열의 그 색깔을 보시면은 가장 진한 핑크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진한 핑크도 아니죠. 굉장히 어둡게 어두운 컬러의 갈색이라고 해야 되죠. 이 핑크에서 계속 진하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갈색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컬러 톤을 가장 어두운 컬러 톤을 사용해서 컬러를 정해놓고 이 위에다가 이제 레이어 보면은 사진을 넣은 거죠. 사진을 넣는데 지금 보시면 사진을 그냥 딱 넣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글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클리핑 마스크 씌운 다음에 여기서 오파셔티를 우리가 20% 정도로 낮춰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은은하게 사진이 깔리면서 이 컬러 톤에 맞게 가장 어두운 컬러가 비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 톤을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때는 돋보기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이렇게 돋보기 크게 되는 거 아시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로 끌면은 확대, 아래로 끌면은 축소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확대, 축소 하시면서 한번 톤을 보는 거예요. 괜찮나? 지금 여기 이어지는 이 부분이 잘 이어지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구성은 보시면은 사진이 배경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사진 전체적으로 배경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 사진 전체적으로 배경을 사용하면서 위에 있는 이 핑크 톤의 배경함과 그리고 또 좀 약간 이어지게끔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게 한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밝은 톤의 배경 컬러가 나오는 게 페이지가 이어지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뭔가 페이지가 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끊어지긴 끊어지는데 확 끊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끊겨지면서 다음 내용이 이어질 수 있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넣는 거 한번 지금 한번 예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사진을 갖고 왔는데 사진 자체가 하얀색 배경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이 전체적으로 이 상세 페이지 작업 사이즈 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 알맞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하실 때는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십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작업 사이즈에 맞게끔 늘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알맞게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지금 위에 보면 조금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만큼 잡아서 끌어올려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갖고 온 이미지라서 스마트 오브젝트 파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레스터화 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보이시죠? 방금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레스터화 되지 않아가지고 스마트 오브젝트 파일이었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레스터화 레이어 눌러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끌어올릴 만큼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막퀴 툴로 지정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주면은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바가 나오거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깨끗 깔끔하게 올라간 거 확인되죠? 이렇게 되고 플리핑 마스크 씌워가지고 안으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다음 구성을 보시면 이번 영상의 가장 메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웨이브 지어져 있는 쉐이프 안에 이렇게 누끼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때까지는 페이지와 페이지가 연결되는 게 다 이렇게 일자로 끝났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 화장품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계속 일자로만 끊어졌던 이 화면 연결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웨이브로 이어지면서 뭔가 좀 역동적이고 좀 더 효과가 있고 좀 더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웨이브 잇도록 페이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다가 한번 이 웨이브 쉐이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이 구성을 한번 보면요. 구성을 보면은 이 사각 쉐이프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배경 이어지게 하려고 브러쉬 넣어준 것들 그리고 뒤에 밑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 넣은 거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빼보면은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레이어 분석하실 때 하시면 좋고요. 지금은 여기서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를 한 다음에 이 사각 스퀘어 툴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레이어 하나 추가했죠. 이 레이어 추가할 때 쉬프트 컨트롤 알트 앤 단축키 눌러주시면 좀 더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펜 툴을 선택해서 웨이브 쉐이프를 만들 거예요. 펜 툴은 단축키 P 혹은 이 옆에 도구 툴에 보면은 펜 툴 있죠. 이 펜 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는 이 여기 파일 메뉴 있는 데 쪽 위에 보면은 이 도구에 대해서 좀 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이 창에서 패스로 분명 돼 있을 거예요. 패스가 아니고 쉐이프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펜 툴 그리는 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쉐이프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레이어 보면 이렇게 쉐이프로 그려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쉐이프 해서 만들어볼게요. 우리가 펜 툴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웨이브를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사각 웨이브 그려주고 위로 해서 쉐이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크림 때문에 위에 안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웨이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이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쉐이프 툴 있죠. 이 쉐이프 툴 이 아래에 이걸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위로 살짝만 올려볼게요. 위로 살짝 올려서 위로 살짝 올리고 밑에는 위에는 좀 달라주고 방금 그린 쉐이프를 아래로 좀 더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서 적당한 위치 정해 주시고 이 쉐이프랑 이 랩탱글 사각형 스퀘어 쉐이프를 컨트롤 해서 두 개 설정을 해주고 컨트롤 1을 내서 하나의 쉐이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쉐이프가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까 있었던 크림 크림 이미지를 다시 눈을 켜주시면 눈을 이렇게 눈을 다시 이렇게 켜주시면 눈이 딱 나오죠. 이 상태에서 Alt 눌러주시고 클리핑 마스크 씌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쉐이프가 안에 들어간 걸 쉐이프 이렇게 웨이브 안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절을 하실 때 컨트롤 T 해서 알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다가 배경을 깔 때는 당연히 얘보다 아래에다가 네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시고 사각형 툴로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메인 컬러 사용한 거 선택해서 아래로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다가 누끼를 가져와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얘는 얘보다 제가 좀 더 아래로 뺐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 쉐이프 툴을 만들어서 페이지랑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웨이브 쉐이프 한 것처럼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뭐 사선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동그란 원을 동그란 원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넓게 그려서 이 원 안에다가 위에 있는 쉐이프랑 같이 연결을 해서 또 이렇게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이 펜툴로 웨이브 쉐이프 툴을 만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레퍼런스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접목시켜서 페이지 연결을 한번 자연스럽고 또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약간 튀면서도 유니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실 때 페이지와 페이지를 서로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부드럽게 톤앤매너 해치지 않고 잘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공유 드린 내용이 디자인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제가 Q&A 영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디자인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저에게 궁금하셨던 점들이나 또 디자인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 합쳐가지고 Q&A 영상 찍는데 모두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셔가지고 지금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물론 올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 덧붙이게 되었어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